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동쪽의 덕소라는 곳에서 오늘 여기 연주하러 왔습니다. 저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내리던 비가 끝이고 이렇게 좋은 여름밤에 이런 음악회에 와서 저도 이렇게 펜플러시라는 악기로 두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. 첫번째 연주할 곡은 배호씨가 불렀던 여름노래 파도라는 노래를 펜플러스로 연주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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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엘콘도 파샤 철세는 나라가고를 펜플러스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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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